혈관 질환과 비만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RTG 오메가3 혈관 속 나쁜 지방을 배출해 건강한 혈관을 지켜주는 RTG 오메가3는 남태평양 청정바다에서 자라는 소형 어류에서 추출됩니다 또한 혈관에 쌓이는 나쁜 지방을 흡착해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실제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자 중성 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questa funzione a livello appunto cardiovascolare ha un'importanza anche a livello del cervello quindi fondamentalmente assumere RTG 오메가3 aiuta a prevenire malattie cerebrali come per esempio l'alzheimer o come appunto l'arteriosclerosi per esempio perché chiaramente mantengono inefficienza i basi sanguini del cervello fondamentalmente 논문에서도 오메가3 섭취를 통해 알차이머 치매 발병률을 낮춰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죠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 오메가3 중대형 오류에 비해 소형 오류 속 함량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금속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RTG 오메가3를 2주간 섭취한 결과 체내 흡수율이 빠르게 진행돼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혈관 속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해 오메가3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논문과 연구 결과를 통해 RTG 오메가3에 대한 효능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면과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이탈리아의 식단에서도 RTG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열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